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우루츠라고 홍내에서 취미로 버스킹을 하는 팀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거든요 여기 인스타그램 놀러오셔서 저희가 어떤 맛있는 거 먹었는지 어디 좋은 곳 놀러 갔는지 많이 찾아오시고 하트랑 팔로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팁바스에 조금씩 넣어주시면 저희가 앰프 대여비나 마이크 장비 대여비 아니면 저희 연습실 비용으로 쓰거든요 한 조금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공연 진행할 텐데요 두 번째 공연은 더 멋있는 거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쉬었다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연 8시까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보지 모르겠어 넌 나를 좋아하면 애썽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내 맘에 난 태워 처음 내 맘에 나의 용기를 내줘 나는 기회가 있는데 눈을 보고 오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날 바라보기만은